안녕해봐 안녕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빨리 가서 뛰어가세요 엄마! 잠깐만 우리 기다려 쉬워요 쉬워요 쉬와 오 진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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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가 오늘 운전할 거야 배 뭐요? 지호가 배 운전할 거야? 아 할 거야? 응 할 수 있어? 응 운전 안 잘해 지호 운전 안 잘해? 네 오늘 한번 배워보자 그럼 와 엄청 멋있다 여보 뒤에 헬로우 아빠까발 헬로우 아빠까발 침이 멘 prints 헬로우 운동 우리ğ 1 지금 45분 남았네 지금 45분 남았네 너무 좋았네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 어제 오늘 그래서 하늘이 엄청 깨끗해 문제는CER엔 안으로서 그래서 서울이 제일 좋아요 저도 예전에 한 번 يIRED콘 영상 한강 진짜 좋아하고 아직 안 바뀐 계속 좀 바빠서 지금 한강에 좀 도착했는데 여름에는 또.. 우리 지금 우리의 형님은 어디에 있는지? 응 한강 한강 너무 크다 네 베이펙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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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배도 있어 네 배고프 큰 거 유람선 수지 한강 몇년이 몇년이 네 여름 방학 끝나기 전에 애들이랑 뭐 좀 할 거 있을까 알아보다가 저희도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티켓 사고 살 수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오늘 처음 타러 온 거예요 nanti harganya dan informasi lainnya nanti kami taruh website-nya di deskripsi ya 가죠 가죠 파이팅 오늘 하늘도 오오오오오ither 오늘 가산세트 니카 이거 봐 이게 ξ은애이 이게 mailboxì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이 나와서 어수 안녕하세요 예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아 기념품이에요? 이거 하디야 왜? 지금 뭐 있는데? 고민 저거 타고 나가나 보다 그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차려요? 응 귀여워 아빠 배 타요? 배 타요 오늘은 구멍조끼의 차오빠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풍선식 만약 물에 빠졌을 때 자동으로 퇴창이 되지 않았을 시 물이만 남아요 아 그런거 없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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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안 할거야 이제? 수진 안 할거야 수진 안 할거야 너무 컸어요 드리고 보여주시고 들어가야죠 아 네 둘 셋 넷 다섯자 네 아 엄청 멋있다 그지? 네 한강에서 배 여러 번 타봤는데 이런 느낌 완전 처음이네 날씨 완전 대박 좋고 완전 뻥뚜이 했으니까 완전 뻥뚜이 했으니까 저거 엄청난데? 응 와 움직인다 아 엄마 어떻게 가요? 와 너무 엄마 여기 할거야? 와우 아 거기도 안 좋은데? 응 벗어야 돼 엄마 떨어지는 어떡해요 아니야 어 비교 있잖아 ㅋㅋㅋㅋ 와 윤지 씩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대박 수진이 긴장했어? 수진이 긴장했어? 수진이 나쁜 수진아 수진아 너도 와볼래 여기? 수진아 수진아 너도 와볼래 여기? 아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수진이 비싼이 바람더라니까? 그러게 와 출발 와 출발 하늘이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예이 아 우리 여기 있어요 예이 너 우리 여기 있어요 수진이 와봐 아빠 하늘이 진짜 너무 멋있어 수진아 수진아 네 왔어 수진아 다행히 가고싶어 옳지 간다 엄마 나 왔어 요트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다 맨날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많아 여기 엄청 아까 점프도 했었어 물고기가 물고기가 이렇게 윤지도 봤어? 지호도 봤어요 지호도 봤어? 여기 물고기 있나? 여기 물고기 있나? 자리 봐라 여보 자리 알아요 아빠 들어가요 자리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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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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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sh 정교 정교 내가 원래 전체대회을 하려면 45만원 이거든요 근데 완전 와 대박 운전해보셔도 돼요 진짜요? 속도 최대한 줄어놨으니까 좀 찍으시고 하셔도 돼요 자 들어와 짜 뭐냐면 야 아빠 처음 해보는데 이거? 하하하하 우와 예뻐요 진짜 오늘 땡 잡으실 거예요 원래 교수님이 많았는데 오늘 비 예보 하신 거 다 취소 하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야 대박 켤네 정말 좋으세요 푸질러요 이거 진짜 아무 때로 있었어요 끝까지 배달한 부품 끝까지 배달한 부품 끝까지 배달한 부품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하면 윗밥인 거고요 한쪽만 만약에 가면 오우 이거 봐봐 방금은 1단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악셀인 거죠 악셀 차로 지면 빵빵 있어요? 빵빵이요? 빵빵은 이거예요 아 에어홍 엄청 시끄러워요 해도 돼요? 귀먹으셔야 돼요 우와 이게 노트에요 그래서 돛이 엄청 큰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시트를 걸어서 줄을 당기는 그러면 줄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고정시키는거에요 아 이것도 줄을 딱 들어 당긴거 있죠 너무 멋있다 지금 앞에 가고싶어 지효 네 그래 이제 앞에 가보자 조심하자 여기 가고싶어? 네 와 어 이거에요? 어 근데 왜 아까 그 아저씨도 이렇게 했어요? 아저씨도 반가워서 그렇지 지금 지금 차 엄청 막히는데 배 타니까 엄청 빨라요 от 마저껏 마저 pont 애매 근데 представля 더 타고싶어? 아쉽다 쉽다 안녕해봐 안녕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대가 지금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다 멋있어요? 여기는 선셋, 방금 선셋 보냄 투어였잖아요 8시 반, 7시 반은 본수 투어 보냈거든요 아, 본수 9시 반은 완전히 야경 보냈고 있습니다 다 본수요? 본수요? 아쉽다 아쉽대 아쉽대 아빠도 아빠, 오늘 안 빠졌어요 오늘 안 빠졌지 조심조심이랬어요 다행이에요 또 오세요 또? 네 또 하고 싶어? 아빠도 또 오고 싶어 다르지, 아예 밤에 와도 재밌거든 그거 어때, 이런 거? 아, 알았어 네 지효두 또 하고 싶어? 네 이것도 탈 수 있어요, 그럼 다 타, 다 타 다 타, 다 타 다 타! 다 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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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우리 엄청 낫지 사실 고맙습니다 환리에이 보안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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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akt다 대박 운akt다 대박 운akt다 맞어? 대박 나이스 버전 우리 로맨에 가까이 가기 어디서 가는 탈 수 오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버전이 너무 멋있어 기타 우리 로맨에 가까이 차라리 오! 저기도 볼 수 있어라! 아빠 비가 와요 물 불린다 바람이 드니까 물이 저기서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했다가 알았잖아 사실은 저희도 원래 캔슬하려고 했었어요 오! karena ada rencana 먹은 우잔 katanya, 파기란 주차 tapi, ternyata begitu telepon gak bisa di 캔슬 kalau 뭐 캔슬하면, 우angnya gak kembali jadi, yaudahlah sayang daripada 우angnya kembali kita lanjut aja 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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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가 여기 노래가 너무 재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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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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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거구 저 비행기? 어... 거구 저 비행기 거구! 뭐 아파트?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아파트? 그거 저거 날라가는 거? 네 비행기야 비행기 아닌데요? 비행기 맞아 비행기 맞아 비행기 맞아 저거 반짝거리는 거? 응 그래, 저 비행기야 아빠 거에요? 저 비행기? 응 아빠 거 아니야 아빠 거 했으면 좋겠어? 네 지우도 타보고 싶어서? 네 어어 잘한 거에요? 나는 여가 바꾸잖아요 하하하 바꾸 안 그래 그 다음 드디어 응 잘했죠? 응 이 미사 그 다음에 물 만지고 싶은데 무서워 아 그래.. 물 만지면 잘 감아가 빠졌다 다음 영상은 바이~~ 견뎅 견뎅 니네네 다음에 또 만날거에요 다음에 제일 재밌는 카페에 놀고요 더 재밌게 놀고 너도 안 향해 안녕 이번에 안녕 다정고 엄청 많나요? 다정고 엄청 많지? 네 조심해? 기다려야돼? 다정고 엄청 많나? 안 건너갈까? 안 건너갈까? 응 안 건너갈까? 네 여보 mungkin karena keluarga kita 해봐요 우리 3 수지만 있었으면 우리 못 탔어 캔슬됐어 mungkin karena kita anggota keluarganya 5 jadi jalan dan harusnya 6팩 minimal jalan 6팩 6 tiket karena kita banyak jadi jalan 다 자 다 다 다 다